자작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 보고 싶어 자작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 물론 지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장혁씨 연기하고 짜장면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이걸 수호씨가 원작의 감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촬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좋아요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 보니까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수호 버전의 어머님께 보여주세요 어머니 느낌 이상해 보고 싶어 어라저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 둘 다는 외신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되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피상을 물어 씻겨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 물론 지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여행을 다 먹었고 도시락을 다 먹었고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단차니 그게 뭐냐면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 근데가 온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위터에 깨시던 어머님은 또 다시 학교에 불려오시소 도시락이 서류를 긋는 거야 왜 긋는 거야? 이따 보면 안타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미셨어 우리 어머니가 미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심장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물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는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지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 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기타는 계속 되어 자동이 다 돼서야 돌아가서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 버리시고 늘 깨지 않았어 다시 나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이셔요 너무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야 그렇게 살아가도 너무나 아프고 하지마 다시 웃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도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야 그렇게 살아가도 너무나 아프고 하지마 다시 웃고 야야야야 야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